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주말이라 제가 좀 재킷을 벗고 편안하게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죠? 어젯밤에는 비도 좀 많이 왔고요 오늘도 뭐 여기저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이 하나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난마돌이라는 제14호 태풍이 한반도에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제주와 영남 지역 지금 지난번 흰남로 태풍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상당히 강한 태풍 난마돌이 또 영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난마돌은 오늘 오후 3시경에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서 현재 강 수준의 세기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더 커질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올 때 난마돌이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올 때는 월요일 0시 그러니까 일요일 날 밤부터 월요일 날 새벽 사이에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오고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경남 일대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은 지역에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전라도 해안, 경남 경북 동해안 제주 지역에 강풍과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이번 주말 긴장 놓치지 말고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의 법보다 주목은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사정 때문에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매주 토요일 서정욱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정론일침을 좀 여러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시 좀 지나서 국민의힘 소속 정경희 의원 정경희 의원과의 대담 주로 역사 문제, 교과서 문제, 남북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경희 의원과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꼭지는 모두 13 꼭지입니다 다른 날은 전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건너가고 건너뛰고 했던 주제들인데요 오늘은 시간 여유가 좀 나서요 많은 꼭지들을 소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과 간이침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흰남로 대응 과정에서 현장 중심 리더십을 보이면서 지지율 상승을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번에는 시진핑이 올 차례다 어제 리잔수라고 중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시진핑을 초청했어요 공식 초청했습니다 또 리잔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을 정확하게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한번 중국을 와달라 이렇게 상호 초청을 했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가냐 이번에는 누가 올 차례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의전이 외교의 아주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진핑이 당연히 와야 될 순서입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리잔수를 통해서 시진핑한테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 소식이 넷 꼭지에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가 어떤 내용인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감옥에 있습니다만 나무기를 다시 강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2009년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법화 사용 김혜경과 배소연은 사실상 공범관계다 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자파 정권이 탈원전을 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미 끼쳤고 앞으로도 계속 끼칠 것 같은데 월성원전과 관련된 손심만 7277억입니다 이걸 또 문재인 정권이 정부가 보존해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는 바람에 한수원이 정부에다가 약속 지키세요 정부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7277억을 정부에 보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대로 하자면 결국 우리 국민 세금으로 탈원전의 엄청난 피해를 다 메꿔줘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정부가 메꿔주고 보존할 때는 하더라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까지는 정부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 나중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표본조사만으로도 엄청난 비리가 확인이 된 태양광 사업이요 윤석열 정부, 범정부 차원으로 TF 구성해서 전수조사 나서겠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자파들 이런 망언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망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당동 영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마치 살인범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대놓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깜짝 놀라서 이 자를 윤리심판원에 재소하겠다고까지 나설 정도입니다 이런 자를 공천한 게 누굽니까? 또 이런 자를 표를 찍어서 시의원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은수 10년 동안 수많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좌파 지방정부가 좌파 시민단체들과 짬짬이 커넥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당장 지난 4년간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 200여 개를 전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살펴보겠다 이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국회가 아니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MBC 사장이 박성재라는 자입니다 이 자가 보도국장을 할 때 딱 봐도 100만이라고 한 5만 명, 7만 명 정도 기껏해야 한 7만 명 정도 모인 조국수호 집회, 서초동에서 열었던 그 집회를 보도하면서 조국수호를 위해서 모인 좌파들을 엄청나게 부풀렸습니다 한 15회 부풀렸죠 그때 이 자가 한 말이 딱 봐도 100만이더라 바로 그 박성재라는 자, MBC 내부 직원에 의해서 헌법 위반으로 고발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완박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시작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법을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그 감사완박에 대해서 감사원이 기관의 명예와 생명을 걸고 겨련히 저항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열두꼭지의 정론일침을 제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고성국 칼럼을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칼럼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두 개 세 개를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좌파들이다 이 좌파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한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말이 안 통하는 자들이다 하나를 양보하면 우리가 약해서 그러는 줄 알고 두 개 더 내놔라 세 개 더 내놔라 라고 치고 들어오는 것이 좌파다 이번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와 관련해서 하려고 했다가 좌파들이 반대해서 철회를 했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특검하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돼 있는 겁니다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 좌파들의 야금야금 밀고 들어오는 전략에 말려서 한 번 양보했다가 안 돼서 또 한 번 양보하고 또 한 번 양보하고 대국민 사과만 네 번씩이나 끌려다니면서 하다가 결국 끌려 내려고 감옥에 갔던 그 경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제가 고성구 칼럼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소 전해드릴 뉴스가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